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Hello everyone.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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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갔다 올게요. 자 일단 지금 샤워해서 기분이가 너무 해피. 와.. 날씨 죽입니다. 죽여요. 와.. What a beautiful day today. 오늘 날씨 죽이지 않냐? 어? 기분 별로야? 야 너 기분 그렇게 나쁘면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잖아. 그래 그래 나와. 바깥으로 나와. 헤이 즐기란 말이야. 나랑 같이 춤춰. 너 슬프면 나 슬프고 나 슬프면 너 슬프고 너.. 여기 보면 나 슬프고 오! 아.. 이런.. 이..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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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오늘의 식사는 한국인의 식사입니다. 배, 김치, 순밸레 봤어요? 여러분한테 벌써 뒤엎어가지고 발에 김치맛과 가루 묻어가지고 발에... 미축쿠를 좋아했잖아 미축쿠를 진짜 치도 때도 없이 던졌단 말이에요. 집에서 뭐 그릇? 하루에 두 번. TV?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부셨어요. 난 진짜 파멸 파멸 그 자체. 근데 이제 누워서 이렇게 던진 연습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던지면 조정해야 되는데 누워서 던지면 다시 중력 때문에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접고 딱 던졌는데 공이 전등에 딱 부딪힌 거야 딱! 어떻게 돼요? 깨지겠지? 전등이 전등만 깨지면 상관없어요 전등이 깨지면서 어두워진 거야 엄청 위험하잖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깨지면서 이게 천천히 어떤 조각으로 조각이 몇 개인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딱 보여 그 순간 그리고 불이 꺼져 진짜 장난 아니고 내가 야야야야야 야 진짜야 딱 깼는데 내가 그 순간 읽었어 이걸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딱 이미 슬로우 모션으로 딱 이미 어떻게 나 느껴진 거야 근데 딱 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맞지도 않았어 진짜 보고 눈을 보고 이게 해가지고 여기 막 다 떨어지고 내 얼굴에 안 떨어졌잖아 딱 불 켰더니 와 후 진짜야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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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본인만의 타이밍을 기다린 거지 저도 한 진달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고 뭐 영상 안 올라온다 하지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매일 금요일 토요일 기다린다니까 주단태 전세계에 를 피지마 배로나 야 배로나가 배로 야 배로나 배로나가 사 배로가 살았는데 주단태 복수할거야 운동 갔다와서 보자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대망의 저녁시간 신뢰맨 신뢰맨 새로운 신 새신 신 새로 나왔다는 얘기야 아 파이널리 우리나라만의 코리안 와인이죠 바로 이겁니다 복 분 제 파이널리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셔요 아 아 이 향을 잘 내는 방법인데 기포로 만들어서 파이널리 12인치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어 정신 나갑사 아 아 콧뚱이 링 콧뚱이 그 매부리 코처럼 생겼죠 콧뚱이 얘만 보면 콧뚱이 생겼나 어 비진띠를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1,2학년 때 알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코인 세탁이에요 그래서 에어컨도 안 켜주지 왜냐면 거기 죽돌이가 많거든 큰 세탁기 한 50분 돌리고 건조기도 한 1시간 30분 돌려야 되니까 2시간 정도 그렇게 죽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조금만 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인 흑인 히스패닉 에이시안 모두 다 회신동체로 앉아가지고 계속 하하 헤헤헤 에어컨 에어컨 예 하나는 위 쳐다보고 하나는 아래 쳐다보고 진짜 좀 카멜라운 같았다니까? 누가 봐도 더 사기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갔어요 가가지고 헤이 스톱 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No, no,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이러는 거예요 우왓, 우왓, 우왓 하고 갔어 하여튼 얘 갑자기 Don't show anybody, man Don't show it to anybody 근데 뭘 꺼내는 거야 여기 휴지 조각 휴지 조각을 꺼내는 거예요 Hey, stop I don't draw, man 그랬더니 No, no, it's not drug It's not drug, it's jewels 그랬더니 What? 못 알아들었어요 아, 죽었어요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이런 휴지 조각을 이렇게 막 피는 거야 심장에 막 벌렁거리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What is it? 근데 궁금해, 호기심이야 What is it? 그랬더니 딱 했는데 아악 아이 진짜 빤짝빤짝거리는 금목걸이인 거야 아악 이게 이거야 이거 보세요 Hey 이거 보세요 이런 거야 서로 이제 둘이서 화장실 앞에서 What is this? 그랬더니 이제 I want to sell this 이러는 거예요 팔고 싶다 그래서 난 이해가 될지 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긴급 약간 좀 뭐지 뭐지 약간 당황해가지고 Hey, this is real This is real 하면서 금목걸이 딱 들더니 라이터로 지지기 시작하는 거야 라이터로 지지더니 지지더니 지진 것을 자기 키로 막 긁기 시작해요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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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 막 안 긁혀 와 Hey, you wanna buy this 이러는 거야 그렇지 이게 겁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much is it? 그랬더니 이제 Hey, hey, come in, come in Hey, come in, come in, come in Hey, come in, come in Hey, I want $400? 그러니까 No, no, no 40 bucks 이러는 거예요 40불 40불이 한국 돈이 한 4만 5천원 정도 돼요 이거 팔겠대 와 진짜 금목걸이를 40불 해 처리하고 싶다고 나한테 판다 와 와 기다려 좀 생각하는 척 하다가 그냥 40불을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어 내가 지금 당장 와있더니 어 왜 야 40불이고 빨리 오라고 왜 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온 거야 40불을 두고 그랬어 왜 기다려봐라 돌아가라 했더니 저기 막 또 저기서 막 내가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한 거라구 내가 사기당한 거라구 내가 사기당한 거라구 라이터로 치시고 내가 막 비리기 시켰어 이게 가짜면 도금이 벗겨나지 금가루 이거 아까워 죽겠다고 이게 몇십만원짜리라구 엄마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 눈에는 약간 흔들렸어 이걸 하고 다녔어 야 내가 그때 황제했지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나는 약간 사업선이 좋구나 5시정도 빨래 다 걷고 너무 더워가지고 세수를 했다 거울이잖아 거울이잖아 딱 본거야 그 금목걸 딱 봤는데 금목걸 딱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히퍼라는게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 자국이 나있는거야 딱 벗어봤더니 도금이 다 벗겨져가지고 총총동생 그냥 닦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쇠독거리 수준에 막 썩었어 이게 막 아니 여기가 이렇게 쇠독이 들었다니까 내가 그냥 그 새끼 찾으려고 어우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주변에? 얘리 꺼져 테이프 재 ou segur leng는 оре 헤이 헤이 다시 한번 더 말해 다시 한번 더 말해 내가 너의 눈을 쥐고 너의 눈에 가고 있어 응? 나 이거 못 참아 나 이거 못 참아 그건 못 참아 내가 다시 과오로 돌아가잖아요 걔가 난 적이 나중에 해 해 해 내가 내가 좀 보여줄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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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첫 번째는 내가 좀 보여줄게 할꺼야 그 소리가 와 와 와 와 이러잖아요 와 와 옷관이야 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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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죽이지? 제 브이로그를 가족끼리 시청하시는 분이 가족분이 계신데 이제 자기 따님분께서 따님이 아 이거 얼마나 이쁜지 이거 좀 보세요 뱀이에요 죽지 않네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큰 거사를 치르거든요 여러분들 어 힘을 좀 주시고 댓글 좀 힘내라고 좀 해주시고 오늘의 교훈 마지막 교훈입니다 깝치지마 단 한순간에도 나의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난 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에도 그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요 왜 이렇게 나대요 왜 이렇게 나대요 그대가 자꾸 나대 나 그러면 짜증이 나네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면 나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 한 번만 그대가 닥쳐줘요 제발요 닥쳐줘요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줄래요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빌게요 그대 제발 좀 안아껴주세요 안아껴주세요 세요 세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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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안녕!